안녕하세요 필립 역할을 맡은 이재원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대신 싸우는 이유가 뭘까? 돈 돈 돈 새끼야 너 돈 말고 더 있냐? 너 진짜 나 없으면 어떡할래? 시그니처 킬러 액션은 처음이시죠? 아주 특색 있고 재밌는 작품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리더에서 가리머프 이스의 역할을 맡게 된 로빈 데야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촬영을 했는데요. 일단 잘 마시는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관심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고 이 드라마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엔세 드라마 킬잇에서 광역수사대 박성호 경사역을 맡은 곽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경희님 영화 좋아하시는구나. 영화 너무 많이 보셨네. 에이 그래도 현실 감각은 좀 키우셔야지. 오늘 첫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바람도 많이 울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스태프들 그리고 배우들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예. 새봄이 오는 3월에 킬잇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시엔 토일드라마 킬잇에서 이윤순 경장 역을 맡은 배우 김현목입니다. 어떤 또라이가 범행장소에 가방을 버리고 가냐고요. 보란듯이 드러니 영수증은 또 뭐고. 무엇보다 살인사건에 살인동기가 없잖아요. 첫 촬영인 만큼 어제 잠도 잘 못 이루고 긴장한 채로 현장에 도착했는데 감독님을 비롯해서 많은 스태프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제 분량을 잘 소화해내고 퇴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시엔 토일드라마 킬잇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그니처 킬러 액션 키릿